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변호사님 먼저 경인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1968년 당시만 해도 서울과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했습니다. 하물운송이나 출퇴근 시 이동이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극악한 경제개발로 수출항인 인천과 서울을 직접 연결할 필요성도 매우 컸고요. 그런 이유로 경인고속도로가 건설이 됐고요. 이제 개통 56년차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처음 개통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서울과 인천의 인구수나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통행량 자체가 아예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용량이 16만 8천 대 정도인데요. 지금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18만여 대로 크게 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요.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간평가에서도 서비스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을 정도이고요. 지금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자를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천시민들 많은 분들이 경영도로를 여전히 이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타본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가보면 이게 진짜 차가 가다 서다. 평일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시민사회에서 헌법잼폰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이거 고속도로 투자비도 다 회수한 것 같고 하니까 무료화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통행료 무료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죠.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진수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건설로 30년이 넘거나 아니면 건설 비용을 회수하면 무료로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경인고속도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일단 개통된 지 벌써 56년이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 비용과 또 지난 50년간의 유지 비용을 합치면 약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거둔 통행료 수입이 1조 3천억 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결국 30년도 넘었고 또 건설 비용도 2배 넘게 회수가 됐으면 이제 무료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로공사와 상급기관인 국토보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무료화를 반대해 왔는데요. 통합채산제라는 게 지역 간 그리고 세대 간 통행료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추가 제한 확보를 위해 마련이 된 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마치 하나의 도로처럼 보고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30년이 넘었고 건설 비용도 2배 이상 회수가 됐다 해도 경인고속도로만 따로 떼놓고 이걸 무료화해 주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온 이익으로 새로운 도로도 건설하고 또 수익이 부족한 적자 고속도로의 운영에 이제는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통합채산제의 취지의 반함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보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유료도로법 하나의 법 안에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 넘으면 토익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반면에 통합채산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놓고 봐서 같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가 도로공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논점이 결국에는 이미 투자비가 해소됐음에도 경인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통행률을 부과하도록 한 이 통합채산제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서 통행률을 부과하고 또 관리하는 것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채산제의 반대가 바로 독립채산제인데요. 이걸 그대로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전국의 고속도로를 도로별로 나눠 작은 관리를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거나 혹은 투자비를 해수, 토자비 해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할 경우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된다라고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2015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통합채산제의 운영을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경영고속도로는 징수할 기한이 지났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나머지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고속도로에 적자 나눈 부분이나 이런 분들을 메워주는 이렇게 하라는 게 헌재 판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를 인천에서 넘어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통합채산제를 넘어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헌재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고속도로를 노선별로 나눠 관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의 통합채산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만드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후자의 방법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유류도로법 개정안도 후자와 동일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기존 경영트로 통행료에 여의도에서 신월 구간에 재물포터널 요금까지 있어서 인천시민은 사실 여의도까지 가는데 두 번의 요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무료와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물포터널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신월여의 지하차도입니다. 이 도로가 길이가 7.52km인데 요금이 2,400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진입하려면 이 도로에다가 플러스로 경영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야 되니까 두 번 징수, 한마디로 좀 과잉 징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은 참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신월여의 지하차도가 민자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민자사업도로라는 겁니다. 결국 민자사업자가 2021년 개통을 해서 서울시의 소유권을 넘기고 30년 동안 직접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도로의 특징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적자가 나오면 민자사업자가 그대로 떠안고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또한 이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도로의 주 이용자가 인천이나 경기 쪽 차량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무료화해주자 혹은 낮춰주자라고 할 유인도 낮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